이거 뒤통수 씨게 맞은 분들이 많아요. 한미반도체. 3분기 어닝쇼크에도 목표 주가 상향. 아니 목표 주가 상향은 뭡니까? 3분기 어닝쇼크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죠. 이 뉴스는 지난주에 나온 거니까. 3분기 어닝쇼크 이게 HBM AI 하면 한미반도체가 뭐로 해서 특별한 기술이 있고 독과점이다. 이런 식으로 펌프질을 많이 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3분기 어닝쇼크 딱 까보니까 이거는 와 29억? 와 1분기에 29억? 이래서 충격받은 분들이 많은데. 일부 증권사가 이 HBM 수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별적인 기술 역량을 한미반도체가 보유했기 때문에 실적 부진에도 한미반도체의 목표 주가는 상향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 한미반도체 하락한 지금이 기회다 O. 아니다 지금 29억 실적 쇼크 받지 않냐 X.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오늘 두 분의 의견이 갈려서 좋네요. OX는 갈립니다. 자 한미반도체 일단 O부터 이재규 본부장님. O를 들어주셨죠? 그렇죠. 기회다? 기회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떨어지는데. 기회라고 하기에는 좀 많이 떨어지긴 했죠.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만 원대부터 올랐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받을 위치였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매수를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한다면 저는 한미반도체는 지금 매수를 해도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반도체 관련 주들이 저는 좀 더 좋다라고 보는데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저는 우리나라 반도체 업황 자체가 아직까지는 깨지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한미반도체를 비롯해서 HBM 관련 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고 약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견고한 흐름이 이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원익 IPS라든지 그동안 많이 못 올랐었던 반도체 관련 주들이 다시 한 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도 외신의 기사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블룸버그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본 내용이 뭐가 있냐면 2024년도에 대한민국 증시가 좀 좋을 것이다. 특히 코스피에 대한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실제로 코스피의 2024년도, 코스피 상장사들의 2024년도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의 거의 전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매도를 했지만 지난주 후반까지도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24년도까지 반도체 쪽에 대한 이런 수급적인 부분이 나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한미반도체가 저점에서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무조건 더 가야 된다 이런 관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HBM 수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2024년도에는 중화권에 대한 매출도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한미반도체가 이번 분기 때 매출이 300억 정도 나온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300억 정도 나왔는데 2024년도에 잡힐 매출이 일단 1천억 정도는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 양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이 엄청 폭발적으로 늘지는 않겠지만 하반경직은 좀 나와주지 않을까. 다만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점대비 너무 올라왔기 때문에 한 5만 2천 원 선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손절로 대응 그 전에는 반도체는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좀 먹을거리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대로 외신에서 우리나라 반도체를 아직까지 좋게 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또 센티멘탈적인 요인도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김태성 이사님은 X 들어주셨어요. 네. 어떻습니까? 에코프로도 고평가 논란인데 한미반도체가 이 정도 실적이면 당연히 이 기업도 고평가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일단 또 주가의 위치 자체가 낮은 위치에서 이렇게 받아든 성적표가 아니에요. 주가가 역사적도 신고가 가는 그런 상황에서 받아낸 성적표이기 때문에 차익 미드 물량은 피할 수 없고 저는 이 조정이 조금은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일단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HBM3E에 대한 세대교체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장비 발주가 더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기존 HBM3보다 3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장비 발주 단가 자체가 기존보다 20에서 30% 이제는 더 높게 책정이 되니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건데 그건 결국 가서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파두라고 하는 기업에 지금 충격을 한번 먹었죠. 한미반도체까지 지금 이현타석으로 반도체에서 지금 배신의 맛을 좀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지금 현재 조정을 역이용하게 될 경우에 트레이딩 기술이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굉장히 또 깊은 슬럼프에 빠질 가능성도 저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미반도체가 이번에 낸 실적은 혼을 좀 많이 나야 되는 그러한 실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상황에서 벌써부터 목표가를 상향한다라는 그 레포트는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 리포트는 우리 개인 투자자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렇게 실적... 아니 실적 30억... 지금 얼마짜리입니까? 원래 6조짜리였잖아요. 근데 오늘 5조 5천억 된 건데 6조짜리가 실적이 분기 영업이익이 30억 나왔는데 와 앞으로를 보자 목표주가 상향 이거는 이게 자꾸 2차전지 반도체로 편가리기가 돼서 저는 굉장히 씁쓸한 상황인데 그런 걸 떠나서 아닌 건 아니군요. 반도체도... 이게 지금 목표주가가 얼마로 나온 거예요? 그거를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제가 확인하고 알려드릴게요. 목표주가를 상향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목표주가가 원래 낮았었는데 이거를 이제 좀 높여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어때요? 이런 리포트의 목표주가 상향은 어떤 마인드로 이런 걸 쓰는 겁니까? 아무래도 가지고 계시거나 긍정적으로는 이제 보시는 분의 시각으로 좀 쓴 거겠죠. 그런데 일단 주가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일단 숫자는 팩트로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숫자는 충격적이고 그리고 외국인들의 오늘 장 마감 이후의 수급 흐름을 놓고 봐서는 한미반도체의 추가적인 조정은 지금 염두에 두고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한미반도체가 아니더라도 지금 반도체 IT 같은 경우에는 투자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분들이 워낙 많습니다. 한미반도체 아니면 SK하이닉스 해버리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종목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보지 않으시는 것도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찾았는데 삼성증권이 와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 목표 주가 원래 6만 4천 원이었습니다. 원래 7만 7천 원으로 올렸습니다. 좀 이상하긴 하네요. 저도 방금 봤는데 유지를 하거나 비슷한 가격대로 계속해서 진행하는 증권사가 많은데 상향을 했다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들은 얘기로는 원래 한미반도체가 이번에 실적이 나와야 될 몇십억 정도가 충당금으로 그것도 그렇고 중국 이슈로 2연이 돼서 다음 분기에 인식이 된다. 뭐 이런 걸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해당 분기에 인식이 됐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영업이익으로는 지금 주가 시총이 비싼 건 맞습니다. 근데 뭐 목표 주가 7만 7천 원인데 뭐 이 증권사만의 나름의 논리가 있겠죠. 에코프로도 목표가 다 다른 것처럼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한미반도체 이제 지나갔고 오늘 사실은 지금 최근의 흐름 보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오는데 나머지 반도체 종목들, 소부장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팔거나 아니면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외국인들이 수급이 잘 안 들어오니까 큰 종목만 좀 사고 나머지는 안 건드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나라에서 2차전지 무너지고 반도체 무너지면 사실은 이거 끌고 갈 수 있는 축이 없잖아요. 근데 반도체 소부장들 앞으로도 조금 계속 좀 지지부진할 걸로 느낌이 오시는지 일단 이재균 본부장입니다. 네 저도 지금 반도체를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한미반도체 제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다른 반도체 관련주와 비교를 해보자면 좀 비교 위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테크윈 같은 경우도 오늘 1.3% 정도 하락을 했는데 주가의 낙폭이 크지 않았고 로봇 사업까지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제우스 같은 경우도 오늘 3%가 하락했으나 주가의 낙폭이 굉장히 견고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공정 쪽에서 대장조라고 할 수 있었던 원익이피스 같은 경우도 오늘 기관 외국인들이 쌍끄리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서 이제 투자의 아이디어를 좀 얻어본다면 일단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HBM과 관련돼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실적이 발표되면서 실망 매물도 나왔고 앞으로 좀 시장에 대한 그 HBM에 대한 어느 정도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했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실적적인 부분에서 완전히 흑자로 돌아선 건 2024년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럼 반도체가 D램도 있고 낸드도 있다라는 그런 사실에 입각을 했을 때 우리가 그동안 많이 올라오지 못했었던 전공정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못 올라온 반도체 기업들을 좀 살펴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는 강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이사님은 이 반도체 소부장 코멘트 일단 뭐 한미반도체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한미반도체가 실적이 안 나왔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다수의 HBM 기업들이 성과를 못 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업별로의 옥석가리기라든지 시차는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고평가 논란이 계속 있기 때문에 낮은 위치에 주가의 위치 자체가 이제 최근에 반등이 시작되는 쪽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쪽 이러한 쪽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면서 저도 이제 앞서 이제 본부장님처럼 테크윙이라고 하는 기업에 좀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데 낙폭 과대 그리고 이제 후공정 메모리 핸들러 쪽에서 굉장히 좋은 점유율을 갖고 있고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미 안 좋았습니다. 실적이 안 좋았던 게 주가에 미리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매를 먼저 맞은 기업들의 주가가 더 상승 탄력을 저는 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쪽으로 한번 시선을 돌려보는 것도 지금은 또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그래도 좀 2400 지나서 2500 그리고 12월에 연말 랠리 산타랠리 그리고 연초 랠리까지 좀 이어가려면 2차 전지나 반도체 뉴스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좀 좋은 이야기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대외적으로도 그리고 산업적으로도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가지신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뉴스의 분석 들어보시고 좀 판단을 잘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